그러니까요 국세청은 여자 처든지 첩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식이든지 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초년 중년 작년 말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년으로 이렇게 하죠 이때 취득했으면 자식이 이때 취득했으면은 증여서 내놔 이렇게 일단 이 돈 어디서 낳았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년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때 이제 증여가 뭐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오면 증여세 또 이때 이제 상속세 배우자 죽으면 이때도 뭐를 증여세 길목으로 이렇게 하고 뭐 소득 있으면 소득세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다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는 이거 재산 어디서 났어 하면서 전부 다 이게 증여예요 배우자끼리 예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 되고 그리고 배우자끼리 예 뭐 재산을 양도했다 재산 양도 이것도 전부 다가 증여로 추정을 해 놨다 이거예요 여자의 일생을 노린다 이겁니다 국세청은 세금은 어차피 길목에서 누구를 사기를 치든지 누구 어디서부터 돈을 가지고 오든지 누구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거기다 묻어 놔요 땅 속에다 묻어 놓기도 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하면은 그때 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조로다 인생이 아침에 이슬 같다 이거죠 인생이 아침에 이슬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나 저나 결국은 인생이 뭐 별거 있냐 별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의 아 인생 별거 있어 하면서 우리가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길을 지키지 않고 인생 별거 있어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 아주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인생조로 인생이 무상하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고 인생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막 이런 식으로 인생 별거 있어 하면서 오늘 마시고 놀고 즐기고 죽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양상도회다 이거예요 양상도회 이게 뭐 그 건축 들보라고 있는가 봐요 들보 위에 진흙으로 바른 회다 이거 아닙니까 회를 바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 이렇게 분을 덕지덕지 바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해 가지고 이게 첩이라도 이렇게 되면 다행이고 또 이게 애첩이 되면 돈을 버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으니까 이게 남자가 제정신 못 차리면 슉슉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가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이제 이 단지라니까 요술 단지고 요물 단지라서 그래요 그 단지 안에 이렇게 슉 들어갔다가 아니면 나오고 아니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게 이제 근성이 있는 거죠 번능 쪽으로 유전자 번능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후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런 색으로 풀어요 색으로 꼭 이렇게 주 주 색으로 풀어요 주하고 색은 똑같죠 그리고 색하고 재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, 색, 재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색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술을 좋아하고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나치면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오래 자산가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관리가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지 흥청망청한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술을 엄청 많이 먹어도 저렇게 하다가는 죽겠지 하지만 아 그런 사람들 가면 밤쯤까지 자기가 이렇게 땀을 다 빼요 집안에 운동 시설이 있어 가지고 술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다 막아가면서 그게 뭐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재산 보고 이런 사람들 보통 자기 관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오래 살고 자기 관리가 흐트러진 사람들은 빨리 죽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가인방명이라고 있잖아요 가인 아름다운 여자는 명이 짧다 이런 말인데 아름답기 때문에 명이 짧는다는 그거는 인간은 없죠 그런 게 이런 게 인가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죽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더라 이런 거는 좀 가능해도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이제 미인들이 가부장이라든지 이런 전제군주시대 이런 데에서는 미인들이 상층권에 사람들한테 항시 시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통영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재주가 많다 이거예요 이게 팔방미인이라 하잖아요 팔방미인 팔방미인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주를 팽생에 써야 될 재주를 갑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써 버리니까 요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행을 한다든지 불행 그 다음에 팽탄하지를 못하다 이거죠 팽탄하지 못하고 기구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박자가 인생이 박폭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재주를 너무 부리면요 박명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면서 참 바보라는 소리 한 번 듣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리하고 참 저희는 똑똑해 재주가 많아 이런 소리는 5만분도 더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맹해 바보야 바보 같아 이런 말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을 보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주 좋아가지고 명이 긴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인생을 그러니까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아름다움을 떨치고 지위를 떨치고 권력을 떨치고 뭐를 다 해 봐도 명이란 거는 어차피 자기 명은 그럴수록 이제 박명해진다 이거죠 평탄하지는 못한다 기구하다 불행해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제수가 많아요 다 이런게 보면 박명하다 보면 관제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제수 국세청이 나서가지고 꼭 뺏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자산가 80이 넘은 자산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여로가 나왔던 시절에 자기 재산을 뺏으려고 자기를 납치해 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치조를 하고 빡 재산을 포기하라고 각서 쓰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겪어오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관제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공직하고 부딪히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뭐 꿀릴 거는 없지만은 항상 관제수가 많았다 그러니까 항상 힘들었다 이거죠 인생살이가 그러니까 그 이분은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안 해요 55세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49세 된 아들도 결혼을 안 해요 사희도 어디 서울대학교 해가지고 판사 출신을 받았는데 단명해 버렸어 요절해 버렸어 정체한다고 뭐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장인어른 돈 가지고 뭐를 정체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하니까 또 당에서도 와가지고 특별 기분 내라고 하니까 어디 위로 부러 도망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추녀 여자를 쫓아다닌다 아니잖아요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아내를 잃어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진나라 때 진나라 때 진나라 때 어떤 이제 그 조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이게 조간자 이 사람이 제나라를 치려고 작전을 짜는데 그거를 본 장수 공로라는 사람이 공로라는 사람이 막 웃긴 소리다가 이렇게 하니까 잡아가지고 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이 씨 나한테 비판했으면 너는 살아날 것이고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길을 가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쫓아다 있는데 쫓아갔다가 이제 잘 안되고 지쳐가지고 본처한테 오니까 본처는 어떻게 성질 나가지고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가버렸다 이거 집을 나가 그러니까 졸지에 호랍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은 나라 칠려하다가 내 나라 뺏겨버린다 이 말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녀 실제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다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유를 한대요 그러니까 종을 뺏어와야 되는데 종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종을 워낙 큰 종이니까 이거를 조각 내가지고 뺏어오려고 했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종소리가 그냥 크게 나니까 소독놈이 자기 귀에다가 이렇게 소음을 틀어 막아가지고 자기는 안 들리지 하면서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리겠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이제 추녀 실처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남자들이 사업하고 이렇게 돈 있는 자산가들이 이 추녀 실처에 오류를 어리석음을 안 범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고위공직자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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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게 상층권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애기는 성층권에서 우주전쟁하는 거예요 애기 이때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스트레스하고는 틀려요 애기는 성층권의 전쟁이다 보니까 모든 정치하고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 술집에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조강지처를 대신 하겠냐 그 여자들 쫓아다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처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가 그 자기 뇌물 받은 거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술집 여자가 관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적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 검은 돈은 있잖아요 이 여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돌아간다 여자를 중심으로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검은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술단지도 되고 요물단지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잡으려면 이 사람을 이렇게 주시를 해야 일단 애인이 누군지 이렇게 그 사람이 추녀 쫓아다니는 여자가 누군지 이 사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보면 빠지고 보면 뭐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지위가 높다 한들 그게 얼마나 높을 것이고 그거 몇 프로나 지위를 뭐를 해야 높다 하고 돈을 번다면 얼마나 벌어야 번다 하고 그러겠어요 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조로 인생조로 아침에 이슬 만도 못한 그것 가지고 옷이 되었다가 아까운 인생 다 소비하고 해봐야 그러니까 그 살면서 추녀 실체하는 어리석음을 항상 범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지 그냥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저절로 나면서부터 이런 이치를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상근기 에요 상근기 예 상근기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학지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자기 지시 이게 뭔가가 자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려고 하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권지죠 권지 어려움에 계속 당하면서 당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인생이 이제 말년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구나 그런 거죠 아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죽음 말년에 죽음 앞두고 권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목사 교회 목사들이 잘 써먹죠 그냥 올래 아니면 맞고 올래 그러니까 좋게 믿어라 빨리 이렇게 잘 써먹죠 그리고 생지 안 네 안이라는 거는 편안하게 행하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행하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이게 해야 해요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머스트입니까 해부트입니까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고 네 이 간격이 없어요 안행은 안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해요 그게 안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 주면은 성인의 말씀이나 무슨 철학 윤리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은 뭐 생지 안행은 이미 나면서부터 다 알아서 저절로 실천을 해 버려요 그냥 어려운 거 없이 그러니까 평탄하게 삶을 살아요 평탄하게 삶을 살고 관절수도 별로 없고 예 그런데 이행이죠 이 정도가 안되면 상근기가 안되면 이행 자기가 뭔가를 따져 자꾸 이 신리도 따져보고 이익도 따져봐 가지고 아 나한테 이로우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진영을 나누죠 뭐 좌우 나누든지 뭐 북남을 나누든지 동서로 나누든지 그게 다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은 대통령도 이 사람 뽑고 정치인도 이 사람 뽑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져서 한다 이거예요 해야 한다 뭐 이런 해야 한다고 하고 싶고가 이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격이 있는데 자기가 이익을 따져 가지고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 뿐이죠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얘기는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공을 드려야 돼요 공을 공을 예 근데 이 권행은 맨날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안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면행 아니면 강행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하려다가 못 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곤지 면행, 곤지 강행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대접받았다고 할 수도 없죠 자식한테도 대접을 못 받을 것이고 어디 주변의 인연한테도 대접을 못 받을 것이고 어디 종교시설을 가더라도 대접을 못 받을 것이고 결국 내 돈 없으면 대접이 없어 돈 줄 때만 고기 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해운대 백사장 앞에서 깡소주 두 병씩 까면서 외로움에 지쳐서 그냥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말년에도 학지의 이행이죠 자기가 뭔가 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배우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고 이게 그나마 조금 있는 거고 생지 안행은 진짜 하늘에서 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근기가 워낙 높은 사람들 뭔가가 뜻이 있어서 이 한 생에 인간 몸 태어나서 다시 와서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을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하나 메꿔주고 가고자 하는 아니면 설총같이 이렇게 좋은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세금과 인생 그 자체잖아요 세금은 돈 벌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맨날 이렇게 쫓아다녀요 국세청도 쫓아다니고 세무 공무원도 쫓아다니고 그 속에서 숟가락 놓고 또 낚싯바늘 던져 가지고 그걸로 걸린 사람 먹고 그럼 왜 나만 걸렸냐 그러면 야 심의 낚싯바늘 내가 너 걸릴줄 어떻게 알았니 네가 걸렸으니까 먹는 거지 뭐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처가 다 이렇게 돈돈돈 하고 한 지급 한 지급 올라가고 다 이제 권력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돈 찾아다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주위에 인공위성 11명이 있어요 인공위성을 여러 개 가지고 다녀요 거기서 청탁권을 가지고 오면 그게 또 청탁 들어주고 뒷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국세청이 찾아 가지고 과세해야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 가지고 가서 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서민들만 박 잡고 징세하고 돈 내라 하고 형사처벌 한다 하고 그러죠 형평성 조세형평성 요즘 그런 말 자주 나오던데 형평성을 하려면 강자를 잘 건드려야 돼요 강자 건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과세했다 그런 뉴스가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게 고차가 되어 가고 있다 은근슬쩍 고차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거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토를 달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여자의 일성을 통해 가지고 여자도 항상 사랑을 찾아 다니지만 그게 사람으로부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참선하고 뭐 이러면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눈과 머리에 시원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항시 안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과정을 의식의 흐름을 이 인간몸 받았을 때 하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생지 안행이 돼야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권지가 되니까 강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상 이렇게 부류가 세상 사는 부류들이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